미 정부 일각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미 공군이 지난달 스텔스 폭격기로 핵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B2 스피릿이 동원됐습니다. 안영영 기자입니다. 하늘의 유령으로 불리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북한 방공망을 피해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지난달 레바다주 사막지대에서 B2 폭격기 두 대를 동원해 핵폭탄 투하 훈련을 했습니다. 지하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형 핵폭탄인 B61-11과 B61-7을 떨어뜨리는 훈련이었습니다. B61 계열 핵폭탄의 위력은 340킬로톤으로 북한이 최근 실시한 5차 핵실험의 30배가 넘습니다. 폭탄 투하 훈련은 핵물질을 제거한 모이탄에 감지기와 기록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 공군은 무기체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북 선제 타격농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B61 모드11과 같은 북한 전용의 폭탄을 훈련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전략무기가 출동하는 괌에 B2 폭격기를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5차 핵실험 이후 준국가 비상체제를 유지 중인 청와대는 주말에도 비상대기하면서 북도발 움직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격상한 채 정찰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